흔들리는 뿜뿜 뿜뿜 귀여운 아기공룡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쭈니입니다 오늘 같이 볼 영화는 인터스텔라입니다 곧 종말이 다가오는 가상의 어떤 미래 한 농장에서 식량을 키우며 사는 전직 나사비행사 출신의 쿠퍼는 어느 날 딸 머피의 방에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나사의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기지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로부터 나사는 원몰 너머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새로운 항성을 발견하기 위해 비행사인 쿠퍼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요 쿠퍼는 안타깝게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미션에 딸을 지구에 두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아 먼 우주로 여행을 떠난다는 얘기의 SS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론 물리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킥톤이라고 하는 박사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킥톤, TH 발음이에요 실제로 그가 제작자로 이 영화에 참여를 해서 시나리오 단계부터 시각효과까지 굉장히 제작 전반에 걸쳐 깊게 관여를 한 영화입니다 웜홀이라는 것을 통한 공간이동, 상대성 이론을 통한 여러가지 시간차 등의 소재가 이 영화의 극을 이끌어가는 주된 장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행성에서의 1시간이 지구에서는 무려 7년이라는 시간차가 있다든지 그리고 이것이 왜 그런거에 대한 설명들을 굉장히 영화 속에서 많이 해주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괜히 이해하려고 했다가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영화의 흐름을 못 쫓아가요 근데 예전에 천문학자였던 칼세이건의 우주여행 이론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1997년에 컨텍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매튜 맥커노이가 주인공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우주여행 전문 배우 이 영화는 가상의 미래를 배경으로 다루고 있죠 원인을 알 수 없는 공물들에게 생긴 질병, 식량 부족, 사막화 등이 그냥 이 영화에서는 한 마을에서만 묘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구 전체가 척박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묘사를 잘 하고 있어요 크리스토 폰 돌란 감독은 실제와 비슷한 현장에서 촬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독이다 보니 이 영화에서도 CG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린 스크린 혹은 블루 스크린을 최대한으로 배제하고 촬영을 했다고 하고요 다른 행성에서의 촬영도 아이슬란드의 척박한 지대를 찾아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우주선 세트에서도 원래 우주선 창문에 CG를 입히기 위해서 그린 스크린을 뒤에다가 쳐놓고 촬영을 하는데 실제 우주와 같은 어두운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암막을 쳐놓고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모래폭풍도 골판지 같은 것을 곱게 갈아서 실제로 촬영 현장에서 강풍기를 통해서 날린 거고요 초반에 등장하는 굉장히 넓은 옥수수밭 있죠 영화 촬영을 위해서 실제로 6개월 동안 키운 옥수수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깔고 붕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아마 그래서 지겹게 옥수수를 드시지 않았을까 감독이 참고했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나 블레이드 러너 제3세계화의 조우처럼 사실 이 영화도 그렇게 오락적인 영화는 아니에요 외계인과의 긴박함이 있는 전투가 있는 영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단한 반전이 숨어 있다가 뒤통수를 탁 치는 영화도 아닙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이 강해요 아무래도 실제 이론을 바탕으로 했다 보니 설명도 좀 많고 후반부에 어른이 된 아들이 가지는 괴팍한 성격도 그냥 후반에 어떤 긴장감을 주기 위한 장치로밖에 쓰여지지 않았고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속의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 평행우주의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는 장면에서 미국의 달 착륙이 알고보니 사기극이었다 그래서 교과서를 수정을 했다 사실 실제로 이 달 착륙에 대한 음모론은 있지만 이게 진짜 사기였다고 인정한 적은 없죠 근데 영화에서는 마치 그게 역사의 한 일부분인 것처럼 인정을 하고 심지어 교과서 내용까지도 수정을 했다고 해요 이 내용을 보면서 감독이 달 착륙은 사기극이었다고 인정을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우주행 같은 거 꿈도 꾸지 마 그냥 지구에서 식량이나 만들어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설정을 가져다가 쓴 것 같았어요 중간에 이제 야구 경기를 관람을 하는데 유니폼은 양키스인데 시골 그냥 관중 속도 몇 개 안 되는 곳에서 야구를 하고 있죠 약간 일부러 그런 의도된 느낌을 준 게 아닐까 그래서 많은 설명이 생략됐지만 보고 나와서 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꺼리들을 좀 던져 놨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 SF라는 영화는요 뭐니뭐니 해도 이 오타쿠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메카닉이 하나 정도는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에이리언2의 파워로더 스터지의 여러 R2D2 아니면 여러 로봇들 아니면 배트맨에 나왔던 텀블러 같은 이 영화에도 바로 그런 메카닉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타스라는 이름을 가진 로봇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저는 심지어 예고편에서 얘가 로봇인지도 몰랐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뭐 저런 로봇이 다 있어 라고 했다가 나중에 막 자유자재로 변신을 하고 굉장히 놀라운 능력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영화를 다 보고 나올 때는 야 저 로봇 한 대 갖고 싶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영화의 어떤 감초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내고 있는 또 하나의 숨겨진 볼거리입니다 원래 또 놀란 감독이 메카닉을 되게 투박하고 멋이 없게 디자인을 하잖아요 처음에 그 배트카 텀블러 이미지가 딱 온라인에 공개됐을 때도 팬들이 굉장히 많이 깠죠 근데 영화를 보고 나오면 아 역시 놀란 감독의 눈은 정확했구나 마찬가지로 이 로봇도 그렇습니다 첫인상과 마지막 인상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 디자인 반들반들한 네모난 비석같이 생겼는데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모노리스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아닐까 그리고 중반 이후에 깜짝 놀랄만한 배우가 한 명도 등장을 하는데 누군지는 스크린 속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요 이 영화는 또 아이맥스로 또 촬영이 많이 됐죠 그래서 우주라는 공간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우주라는 공간에 압도되는 공포, 기대감, 현란한 시각 효과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극장이 또 아이맥스고요 근데 아이맥스가 아니어도 극장이라는 것에서 공간에 몰입할 수 있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극장에서 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참 이 영화 무려 160분이나 넘어요 팝콘은 드셔도 좋지만 탄산음료는 조금 자제를 하셔야 방광의 건강을 싹 비우고 깨끗하게 비우고 보시길 바랍니다 왠지 이 편이 나와도 흥미가 당기는 영화인 것 같아요 간만에 극장에 참 최적화된 영화 지금까지 인터스텔라와 같이 본 엉준이었습니다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버튼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빨리 제 리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화로 찾아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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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